원정출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원정출산이 러시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라면은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에 부여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되는 거니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원정출산은 바로 이런 법을 이용을 해서 자녀들의 병역기피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05년 당시에 홍준표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시민권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이고 이중국적자가 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만약 이중국적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18세가 되는 해에 3월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하고 이를 놓치게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도 못하게 되고 37세까지 국적 탈퇴도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인동포자녀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 내에서 정치계나 사관 학교 입학위기는 물론이고 주요 공직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포자녀 2세들이 잘못된 법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천적 복수 국적법은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 주요 사회 진출을 막고 있는 법이자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악범이라면서 수년간에 걸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동포 사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기만 합니다 원정 출산으로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과 삼간 다 태우는 꼴이고 홍준표 철속법안은 동포 2세 자녀들의 미래를 막으면서 족쇄를 채우고 있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병역을 기피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선천적 복수 국적법의 법안을 들이다 보면 병역에 해당되지 않는 여성들까지 포함시켜서 이 법안이 얼마나 엉성하며 모순이 되고 당시나 지금이나 현시에 맞지 않는 법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모 중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또는 주재원이나 외교관들의 자녀에 따라서 복수 국적을 선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동포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병역 기피 원정 출산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해외동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안인 겁니다 미국의 현실이나 해외동포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거나 고려하지 않은 탁상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시대의 해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재산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데 정말로 재산이라고 여긴다면 동포 자녀들의 현실을 파악을 해서 하루빨리 선천적 복수 국적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